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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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똥은 참았나? 어디서 쐈는데? 오늘 아침에 나가서 똥 쐈어요 똥은 오늘 쐈는데 똥은 저렇게 많이 싸나? 똥야 엄청 먹었으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먹은 게 있으니까 가자 강우 너 뛰어 놀아 너 어디냐 그냥 휘차를 타야지 이거 어디 죽어있을 것 같은데? 냉지로 맡아봐 이마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맡아봐 냉지로 맡아봐 свои 아우 몸에 저게 뭐야 너 다 이거 이거 카페네 뭐야? 뭐 여기 날카로운 거야 아유 간보다 아 벌써 가면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이제 가자 이제 가라 이 자식 갑자기 지금 군로 붙여오니까 지금 막 뛰어가면 못 뛰어가면 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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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으로 들어가면 안 돼 숲으로 들어가면 안 돼 가 자 이리와 자 이리와 자 제리와 가 자 masks 잠시 자 평이 이거 막 웃어 먹혔겠지. 고라니 같은 애들한테. 고라니가 그걸 어떻게 잡는 거야. 고라니는 희망을 먹으면 안 돼. 그럼 웻돼지 이런 애들 웃었겠지. 어디 집에 있으면 어디 친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내가 저번끼도 다 놔두고 그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비누. 여기다 내버려. 내버려. 따라가. 우리 앞에만 따라가. 간다. 비누. 안 오는데. 어. 왔네. 여기 어디. 땅. 여기 오라나. 여기. 여기 너무 늦어져가지고. 여기 우리 땅이야? 여기 우리 땅 아니야. 여기 경계가 우리 땅이야. 근데 이제 갈리를 몇 년 동안 안 해가지고 숲으로 거져가지고 공간이 많아. 사이에 눈 밑에. 응. 그러니까 거기 숨을 수 있다고 자기. 근데 못 들어가겠어. 겁나가지고. 무서워. 여기는 여름이야. 아니 그냥 밀림이야 밀림. 밀림이 이제 뱀 살고 다 하겠지. 밀림이 이제 뱀 살고 다 하겠지. 여기 어디다. 여기 구랑 쪼랑 있잖아. 여기. 여기가 경계야. 뛰는 거 봐. 신났어. 기분 짱 좋아. 아이고 얘들아. 신났다. 신났다. 지금. ㅋㅋ Embassy 여기 쓰레기 파우스에 대해서 줄이 안 틀리니까 여기 다 떨어졌어 내 눈이 엄청나니까 다섯 마리 잊어버렸다 이 녀석이야 이 녀석 바이바이 안녕 너 굳이까지 살아 안녕 넌 굳이까지 살면 못 놀아 이렇게 이제 주인을 알아보네 다시 주인을 알아보고 아직 주인을 알아보고 저기 주인을 알아보고 이번엔 이 녀석이 아 아 아 아 그래 갔다니까 또랑으로 빠졌던가 또랑은 안 빠졌어 흘러내렸겠지 이제 물살에 흘러내려갔나? 그치 저 새끼 내가 또 각자 가는거야 아주 그냥 재미 붙였어 닭머리하는 거에 재미 붙여가지고 그니까 이거 비둘기도 웃어가면서 비둘기도 웃어가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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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마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녕 안녕 바이바이